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좀 특이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바로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을 위한 코자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수면 음료라고 해요 저도 한동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는 잠을 진짜 너무 못 자기도 하고 이럴 때 좀 도움을 준다고 하는 약들도 좀 먹어봤는데 실제로 약은 언제까지 계속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코자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수면을 위해 조금 도와주는 그런 음료이기도 하고 쉽게 생각하면 우리 커피가 좀 잠을 깨주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잠을 좀 잘 오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내가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잠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보조제 역할이라든지 그런 수면제 같은 그런 약을 좀 복용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훨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만들면서 개발을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만든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더 빨리 더 깊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면 음료 같은 경우는 별다른 광고 없이 1년 동안 매출액이 5억이 넘을 만큼 이미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해진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만들어진 이유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좀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이 술을 마시면 좀 졸리고 잠이 오니까 잠이 오는 음료가 딱히 없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는 걸 보고 아 잠을 좀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음료를 만들어야겠다 부터 시작이 된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술은 단기적으로 잠을 좀 빨리 오게 할 수 있을지라도 길게 봤었을 때 수면의 질 자체를 좋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좋게 하면서 좀 잠을 빨리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음료를 만들고 싶어서 이 수면 음료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는 포자라고 하는 이렇게 브랜드 제품으로 총 한 박스에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타프 체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 맛 같은 경우는 약간 체리향이 나는 그런 체리주스 같은 맛이고요 식품의약처에서 허가한 제품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잠이 오기 전에 좀 보시면은 자기 30분 이전에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잠을 깊게 잘 자고 싶다 잠이 잘 안 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30분 전에 미리 마시고 자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서 이번에 코자라 제품에서 같이 출시가 됐던 수면 양말가 그때 세트로 와가지고 현재 제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수면 양말까지 같이 가면서 꿀잠을 잘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혹시 내가 평상시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안 온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었던 분들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까는 원행이 정말 잘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제품들이 어떤 걸 찾을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저희niKt의 전혀